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이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이제 개선을 해야겠죠 즉, 제가 하려는 것은 이 id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는 여기에다가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그 폴더에, 예를 들면 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html is 하고 이렇게 의미 없는 텍스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html을 클릭하면 이 id 값을 index.py로 끌고 들어와서 데이터 디렉토리에 html이라는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에 담겨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을 치환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파일을 어떻게 파이썬으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검색해 봅시다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에서 파이썬3에서 여러분이 파일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올 건데요 저는 공식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왔더니, 역시나 공식 홈페이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저는 한참을 쳐다본 끝에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알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reading and writing 파일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네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정독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면 되겠죠 어렵게 느껴지시면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또 SNS에서 질문하는 걸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open, 그리고 괄호 열고 그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comma 한 다음에 w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w가 뭔지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파일에다가 어떤 정보를 쓰기 할 때, writing 할 때 쓰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w 자리에 r을 쓰면 파일을 읽을 때는 r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여기 r을 생략하면 여기에 값을 생략하면 r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print도 함수예요 형식이 비슷하죠 근데 우리 아직 함수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거에 따라서 우리 일로 와서 자, 여기에서 그 id 값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읽으면 되겠죠 id 값이 없는 경우에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id 값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부터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description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welcome hello web 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id 값이 없을 때 description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hello web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id 값이 없는 여기를 클릭하면 주소가 id 값이 없는 상태가 되고 description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 폼의 끝에다가 description은 description이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본문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다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desc로 할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하고 저 태그 안쪽에 desc라고 하면 description으로 전달된 값이 desc라고 되어 있는 치환자에 치환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eb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이제 에러가 뜨기 때문에 화면에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거든요 일단 back하고 그 이유는 description이라는 것이 id 값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봤던 open 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것은 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html 이기 때문에 데이터, 슬래시, 더하기, 그리고 페이지 아이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여기 있는 html을 클릭했다면 id 는 html 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페이지 아이디의 값은 뭐예요? html 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슬래시 라는 문자와 html 이란 문자를 합하면 데이터 슬래시 html 이 되겠죠 이만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읽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r 이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가보면 파일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그냥 따라 하십시오 아직 우리가 그 문법적으로는 모든 걸 다 배운 상태는 아니니까 이렇게 할까요? 파일을 열고 읽기 모드로 그 연 파일에 대해서 읽는다 read 이렇게 그리고 그 결과를 description 이라는 변수에 담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오타가 있으면 안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html is 로렘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css를 클릭했을 때는 파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new 파일 css 그리고 css is 로렘... 그 다음에 javascript javascript is 이렇게 하고 리로드 해보면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css라고 하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css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음미해 봅시다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는 html만으로 만든 웹사이트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html만으로 만든 웹사이트는 웹페이지가 1억 개면 1억 개의 html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파일을 수정하려고 하면 1억 개의 html 코드를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1억 개의 html 코드에는 중복되는 코드들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1억 개면 돈이에요 속도구 그런데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어때요? html 코드는 index.py 안에 철저히 들어있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이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에 깔끔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만약에 1억 개의 웹페이지가 있는 사이트였다면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는 1억 개의 파일이 있겠지만 그 1억 개의 파일들에는 중복되는 html 코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index.py라고 하는 단 하나의 파일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면 그 수정한 내용이 이렇게 웹페이지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만드는 거 말고 함수가 이런 게 함수입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파일을 제어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페이지마다 본문이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처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다음 시간에 예고를 좀 드리고 끝낼게요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지금 제가 만약에 파이썬에 대한 얘기를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New File 파이썬이라고 한 다음에 파이썬 이즈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 디렉토리에 파이썬이란 파일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로드 했을 때 글 목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index.py로 가서 index.py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이 부분을 파이썬으로 바꾸고요 여기도 파이썬으로 바꾸는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index.py라는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이름 목록을 가지고 여기 있는 글 목록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데이터가 추가되고 삭제됨에 따라서 index.py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문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반복문입니다